전북지역 사망자가 출생하보다 40%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출생하는 5,3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.4% 줄었습니다. 추세대로라면 지난 2020년 8,165명에 크게 못 미치는 7,000명 안팎일 거라고 예상됩니다. 반면 사망자 수는 1만 3,3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.4% 증가했습니다. 출생화와 비교하면 40.4%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. 이에 따라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